오늘의 교육이 2학년 전쟁입니다. 일반 CTK에서 보면 되지만 CTK에서의 특성을 위해서 통제적으로 해보면 16K부터 굉장히 원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UHD 시끄라든지 캐릭터 시끄라든지 굉장히 도움이 많고요. 일단은 16K부터 GTS가 쉽게 들으면 실제로 저희가 모두 측정을 보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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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